삼성바이올로직스와 레고캠바이오가 ADC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바이올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ADC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항체 개발에 참여합니다.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물질 생산 정반에 걸친 CDO 서비스를 레고캠바이오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올로직스는 연내 중공을 목표로 ADC 의약품 전용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며,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올로직스 대표는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ADC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레고캠바이오와 같은 국내 유망한 바이오테크의 협업을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